51 넘버러스 넘버러스? 응 넘버러스 응? 그렇죠? 이것도 뭐지? 수적인건가? 어 넘버러스 M-U-M-E-R-O-U-S N-U-M-E-R? 어 O-U-S 응 넘버러스 이것도 뭐지? 응 object many 많이 응 그럼 수많은?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말이야 숫자가 많은걸 넘버러스라고 한거 많은 자 이거 점프를 매니도스가 많은거구나 응 그렇지 원 오브 마이 넘버러스 마이 넘버러스 넘버러스 응 릴레이티브즈 릴레이티브즈 응 한 원 사랑 응 근데 수많은 릴레이티브즈 응 관계 안 돼 릴레이티브 여러분도 왔다잉 릴레이트가 뭐에요? 릴레이트 응 관련된 관련된 어 그리고 릴레이티브가 피로 관련된 응 그래서 친척이라고 이제 이랬어 친척을 응 그러니까 내 많은 친척 중에 한 사람 이제 이래 되는거에요 응 52 널스 널스? 응 널스가 뭡니까 널스? 응 뭐 간호사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 logr 호스피털 간호사 한 사람 그 사람은 트레인드 트레이닝이 뭐야 이거 훈련?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훈련된 take care of 뭐 돌보기 그렇지 그렇지 시가 아픈 사람? hurt? hurt가 뭐? hurt가 뭐? hurt가 뭐? hurt가 상처? 그렇지 상처받은 또는 모든 그 사람들 아니 올드 피퍼 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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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퍼 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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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올드 늙은 그러니까 요즘 노인들 병원에 가잖아 그런거 병원인거 어떤 사람들 특히 뭐 directed? directed 뭐요? 이거 지신거? 그 직접 뭐 그렇지 직접 당하다 그러니까 직접 하다니까 지시를 받다 이런 말인거지 응 받은 한 의사에 응 그렇지 응 한 병원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nurse가 그 의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는 돌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은 훈련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야 자 이거 점프 a student nurse a student nurse 응 한 학생 강호사 응 good job 153 nut nut? nut가 뭡니까 nut? nut가 뭡니까 nut가 뭡니까 nut? 응 그럼 이건 그 뭐야 경각요? good job now a dry fruit dry fruit with a seed surrounded surrounded by a herd buy a herd cell this seed this seed this se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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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a, seed, comma, which is eaten which is eaten? hard cell 다음에 뭔가 있었나? hard sh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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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l 어 그 다음에 this seed 어 맞죠 됐어 nut 그러면 이거 견과류 견과? 그렇지 그러니까 s가 nut 라고 s 붙으면 견과류가 되고 nut는 견과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뭐 s 붙으면 뭐 뭐 뭐 들? 그렇지 그러니까 한 말은 어 fruit 열매 그렇지 그렇지 한 그 seed? 그렇지 seed가 뭐야? 그렇지 Surrounded? 그 둘러싸여있는데?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야? Surrounded? 응 응 그 뭐야? s-u-r-r-o-u-n-d-e-d 그 둘러싸여있는 그 둘러싸여있는 한 딱딱한 쉘? 응 쉘이 뭐야? 쉘이 그 껍질? 그렇지 그렇지 껍질에 의해 이 뭐야 this seed 씨앗이 그것은 먹어지는 그렇지 그렇지 어? 응 아